맛있다해 오늘 오픈했어요 점평 죽나요 이게 세계로 어서 오세요 날카로운 주식도 지옥의 불길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 지금 만나보세요 심장계 옆인데 조금 어둡죠 불이 다 켜서 어둡진 게 너무 이상해 주말 얘기해 식사 보중에 혹시 비명이 들려도 놀라지 말아요 자장술에 찬뽕들 속에서 군만두고 뱃게 차같은 땅속에 진짜 영접히 주식차 너도 찍고 스샷 네이베이지 못할 줄 꺼도 책임없어요 어떤 비밀이 있나 물어서는데요 알려줄 수도 없고 왔어도 안 돼 신비 한통 요리가 세게 심장계 옆인데 으쓱으쓱해 오늘 아는 게 콘셉트이라면 너무 이상해 주말 얘기해 식사 보중에 혹시 비명이 들려도 놀라지 말아요 자장술에 찬뽕들 속에서 군만두고 뱃게 차같은 땅속에 중태량정기 세찬광농 찍고 스샷 네이베이지 업다 추억 걸어 책임없어요 자장술에 찬뽕들 속에서 군만두고 자장술에 찬뽕들 속에서 군만두고 대차같은 땅속에 중태량정기 세찬광농 찍고 스샷 네이베이지 업다 추억도 책임없어요 특선요리 코스러트 특별한 변심로 끝이 없는 요리를 돌리면 드세요 아침 잠실 저녁도 모자랄거에요 이게 마지막 식사니까요 업다 추억도 책임없어요 오후에서 빵 터졌네 취향이 부족하게 아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